지난 1986년부터 1991년까지 11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희대의 화성 연쇄살인사건. 지난 9월 수감 중이던 이춘재가 피의자로 밝혀지기 전까지 국내 3대 미제사건으로 꼽혀왔습니다. 30여 년 동안 화성시와 시민들에게 족쇄처럼 따라다니던 화성 연쇄살인사건. 화성시의회에서는 30여 년 동안 따라다닌 불명예를 벗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박경하 의원은 화성 연쇄살인사건 명칭 변경 결의문을 통해 화성시민은 연쇄살인사건의 도시에 살고 있다는 불명예를 참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화성 연쇄살인사건이 아닌 피의자 이춘재의 이름을 넣은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으로 명칭을 변경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화성시의회는 박 의원의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사건 발생 30년, 그 사이 화성시는 인구 100만의 대도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이라는 명칭 변경을 통해 연쇄살인사건의 도시라는 불명예를 씻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성원입니다.